김양! 김 역전! 완전 멋있어! 트로트 맏언니 김양은 따뜻하고 그윽한 노래들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예선에서 부른 노래가 지금 일본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의상 봐봐 잠깐만 여기도 완전 기바다 기바 김양 준비됐습니까? 물 한 모금만 볶고 등보실이 일부러 디테일 보여주셨어 계속 고민하더니 저런 식으로 보여주시네 근데 등 진짜 예쁘더라고 아니 등 때도 없고 예뻐 멋있다 등드름이 없어서 등드름이 없어서 등드름이 없어서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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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